가냐고 이건데 여기서 뭐 했는데 우리 딸이 그거밖에 안 되나? 네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우드킹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드이고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한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브리 리아드 한국 이름은 승민 아랍계 한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이크 어떻게 되시죠? 저 13살 15 15? 다행이에요 저는 29살입니다 네 팔레스타인에서 사시는 거죠? 네 한국과 비교해서 좀 엄청 다르죠? 난 진짜 이거 너무 다르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랑 인사할 때부터가 다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는 이렇게 꼭 악수를 해야 돼요 악수하고 볼 대는 거 볼을 댄다고요? 네 볼을 왜 대요? 처음 하셨어요? 여자들끼리는 거의 이렇게 인사해요 남자들끼리도? 남자들끼리 아 남자 남자끼리야? 여자들끼리? 이렇게 뽀뽀도 해? 아니요? 이거 소리도 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손에다가 손등에다가 뽀뽀를 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뽀뽀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데? 친구들이랑 이걸로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주 나이 많다 이렇게 아 장난감 뭐 또 다른 건 없나? 거의 히잡을 쓰고 히잡을 거의 안 쓰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많이 달라요 뭐 거기에 노란밥, 긴살밥 그런 거 많이 먹고 여기는 짧은 쌀밥 밖에 안 먹잖아요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좋아? 아니면은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게 더 좋아? 하나 둘 셋 뭐 말하겠어요 뭐 말하겠어요? 장난점이 있어가지고 장단점? 오케이 그럼 어떤 장단점? 아랍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다 같이 형제 같아요 마음씨도 따뜻하고 좋아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좀 경쟁심이 있잖아요 그래 맞아 맞아 저는 팔레스타인에서 좋은 점은 편하다는 거 또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음식을 잘해요 할머니 짠 거기서 라면도 기회예요 라면은 불닭볶음에서 3,500원 3,500원? 아 5,500원 다 비싸고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을 마구 먹을 게 그게 좀 아쉽다 그리고 저 진짜 많이 생긴 게 있어요 앞머리 예전에 많이 내렸는데 애들이 계속 올리라고 올리라고 저한테 앞머리 다 내리지 않나? 계속 올리라고 올리라고 애들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리면 좀 한국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 좀 외국 사람 같잖아요 투블럭은 거의 없어요 나라마다 거의 없어요 헤어스타예요 여기는 한 열 명 중에 아홉 명 투블럭 어린 사람이 악수를 청하지는 않잖아요 그치 이상하지 그건 근데 거기서는 어린 사람이 악수를 멈으면 청해야 전 예전에 엄마 친구분이 왔을 때 제가 악수를 걷는 적이 있었어요 엄청 창피했었어요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차 앞에서 꼭 어르신들이 앉아야 돼요 아 차 앞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어르신들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근데 이건 비슷하다 한국도 장료녀서에서 나이 많아서 존경해 주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존중해 주는 그런 분은 없나? 예를 들면 지하철 탔어 그러면은 지하철 없어요 아 잠깐만 버스 탔어 버스 없어? 버스 없어요? 없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타도 남자들이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아 이렇게까지 고객님 일어나야 돼요 여자들이 더 우대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아랍이 조금 더 여자들을 존중해 줘요 존중해 레디 퍼스트 레디 퍼스트 하고 결혼할 때도 막 돈도 많이 줘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뭐? 주는 거 뭐지? 까먹었어 나도 까먹었어 엄마 까먹었어 결혼하러 가잖아요 처음엔 히잡 쓰고 보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히잡 안 쓰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었다 싶으면 돈을 정하면 액수를 정해요 궁금한 게 그럼 혹시 여기서 약간 네고시이션 같은 거 좀 할 수 있나? 예? 예 맞아요 예를 들면은 뭐 5천 원 얘기했어 여자 쪽에서 좀 더 그런 거 진짜 있어 예 거기 가서 춤을 추고 엄청 크게 남자들만 공연해요. 노래부러. 가수들 초점을 해가지고 노래부러. 너도 한 번 해봤잖아. 여자남자가 같이 결혼식장에 있을 수 없잖아요. 들어가는 곳은 여자들만 있어요. 남자들은 못 들어가요. 결혼식 당일은 여자만을 위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거기 결혼식 오니까 서로 서로 괜찮은 남자들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나는 내 친구들 결혼 많이 하니까 가보면 진짜 너무 재미없어. 인사하고 그냥 끝이야. 근데 그거 멋있다. 사회. 왜냐면 거긴 들어가는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이 즐기는 분위기. 몇 시간씩. 계속 춤추고 거의 반나절. 여자들이 아침 9시부터 나가서 미용실 같은 데를 가요. 그러면 신부들이 미용실 준비하고 있어요. 결혼식은 거의 6시, 7시쯤에 하잖아요. 9시부터 가서 머리하고 화장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남자들은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엄청 많은 차들이 같이 물러가요. 한 30분. 그렇게 삐삐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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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차 창문 앉아서 와아 그러고 다 준비한다고 다 같이 바다로 돌고 한 바퀴 쫙 들어요. 그 다음에 악기도 연주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좀 위험해요. 창문 밖에 앉아서 와아. 창문 밖으로 막 이러고 와아.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와 진짜 재미있겠네. 그거 다 하고 묘기 같은 거 선보이죠. 아 근데 솔직히 네. 이거 미친말이 엄청 시끄러워요 진짜. 그러면 아 시끄럽다 그 생각은 하는데 직접 하면 진짜 재밌어요. 아빠가 그냥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그냥 이해하자 그런 의미 좀 기쁜 날이잖아요. 공폐 그런 거 없어요. 다 자기도 겪는 거니까 다 자기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 층간소음을 못 참잖아요. 맞아요. 바로 신고하지. 경찰 바로 하지. 거기는 다 참아줘요. 괜찮아요. 다 이해해줘요. 다 이해해줘요. 아 무슨 일이 있겠지 그래야 층간소음 낫겠지 보는 점도 많네. 장단점이 많아요. 단점은 위험해요. 결혼시할 때 좀. 위험해. 듣기만 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팔레스타는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Miss you. Bye. 안녕. 안녕. Bye. 안녕. 안녕. 왔어. 와 재밌었다. 와 진짜 재밌어.